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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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한식방에 갔었지 난 지금 어렸죠 세계명작진 손에 잡히는 것마다 세상에 온통 다 러브스토리네 백설공주왕자가 찾아왔고 이거 공주왕자만 남은 사람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월홉살에 시집어서 여전히 개 먹이는 사람이 먹고 싶대로 근데 저는 그거 처음 봐서 왔어 오염변이라고 말이죠 이거 꼭 물들어 놓은 것 같아 물감 들었다고 절대 착하게 하지마 하하하하하하하 오 언젠가 녹색터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오 세상 우리나라에 사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기가 살아서 나오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네 entar Vie 네 흥 한글자막 by 한효정